어제였죠. 고 장진영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1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. 장진영 씨야말로 정말 한 편의 영화처럼 인생을 살다 갔다 이렇게 많은 대중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정말 짙은 향기를 남기고 하늘의 별이 된 장진영 씨인데요. 2009년 9월 1일에 암투병 그때 37살에 안타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올해로 11주기입니다. 장진영 씨 1993년에 미스 충남 진으로 연예계 발들였고 드라마는 내 안의 천사가 시작이었고 영화는 자기 모가 시작이었어요.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김명민 씨랑 함께한 소름, 이정재 씨랑 오버 더 레인보우, 박해인 씨랑 국화꽃향기, 또 엄정화 씨랑 싱글즈, 김지혁 씨랑 청연. 사실 배우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톱스타 배우로 성장하면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. 고 장진영 씨가 출연했던 대표적인 영화 좀 한번 소개해볼까요?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싱글즈가 있는데요. 장진영, 이범수, 엄정화, 김지혁 씨가 주연을 맡았었습니다. 싱글즈 속의 장진영 씨는 서른을 눈앞에 둔 디자이너가 사랑과 일 사이에 고민을 하는 그런 연기를 보여줬는데 장진영 씨가 출연한 작품 중에 가장 밝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였습니다. 깜찍한 헤어스타일과 당찬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이 작품으로 장진영 씨는 청룡영화제에서 두 번째 여우 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대표작이 있는데요. 바로 장진영 씨 그리고 김주혁 씨 주연의 영화 청연입니다. 사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120억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큰 제작비인데 그 당시로 생각하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간 영화인 거죠. 그런데 관객 수가 50만 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당시에는 흥행에는 실패했다라는 이런 평을 들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장진영 씨의 연기만 놓고 보자면 정말 물오른 연기를 보였다. 그리고 이 당시에 장진영 씨가 가장 러브콜을 많이 받던 시기였었거든요. 그래서 장진영 씨의 강성 연기를 끝을 볼 수 있다라는 평을 받기도 했었는데요. 정말 이 푸른 하늘과 어울리는 장진영 씨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. 이 작품에서 장진영 씨 같은 경우는 1925년 최초의 여류비행사 역할을 맡은 박경원 씨 역할을 맡았는데요. 이 역할을 위해서 실제로 장진영 씨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비행 연습을 했다라고 해서 많은 영화 관계자들이 역시 장진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